이번 편에서는 1977년 출판된 유능길의 소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와 1978년 발행된 조세이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비롯해 조정래의 대화소설 한강과 이문열의 대화소설 변경 등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는 소설들 속에 여러 차례 다룰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이러한 소설들의 주요 배경이나 소재로 활용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러 이유로 핫한 도시 성남시의 태동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 810 성남민권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6.25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전재민들과 보릿고개를 겪으며 배고픔에 허덕이다 도시로 향한 인옥민들까지 겹치며 인구수가 급증했고 먹고 살기도 바빴던 그 시절 연고도 없이 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이들은 대부분 청계천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강목과 베니어판 등으로 얼기설기 지은 일명 판자집에서 기거하며 간신히 생계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어느덧 수십만 명에 달했고 판자집 또한 함께 늘어 소위 판자촌을 형성하며 그 수가 10만 동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권과 서울시는 당시 총 14만여 동에 이르는 서울시내 판자집 중 4만여 동은 양성화하고 나머지 구에서 10만여 동은 시민아파트 등을 건립하거나 서울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350만 평 규모의 대단지를 구축하여 이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계획을 세우고 1968년부터 판자집을 본격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함께했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판자촌 거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이에 박정희 정권과 서울시는 정부 정책대로 이주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인 판자집이 아닌 허가된 주택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제공해줄 것을 약속하며 정부 정책에 거세게 반발한 판자촌 거주민들로부터 이주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1968년에 이미 마무리되었어야 할 경기도 광주 중부면 일대에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1969년 5월 1일 광주대단지에 1차로 이주시킨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 판자촌 철검인 총 56가구에게 집과 일자리를 제공하기는커녕 식수나 화장실, 심지어 상하수도 시설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그 어떠한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산천초목만이 무성한 야산이나 들판 언덕배기 땅바닥에 금방 그어놓은 채 10인용 천막을 대여해주고 이 천막 안에 무려 4가구씩 입주시켜 판자집보다 못한 천막 생활에 어린 아이들 수십 명은 기침과 고열에 시달리는 등 그야말로 정부 말만 믿고 따랐던 이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일자리마저 잃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내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는 처참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과 서울시는 이러한 실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서울시내 판자집들을 모두 철거시키는 것에만 몰두하며 개천변 판자집 거주민들을 비롯해 화재로 터전을 잃은 재해민들까지도 마치 분리수거하듯이 광주대단지로 몰아냈고 1970년에는 한 해에만 판자집 2만 동을 이주시킬 것을 계획하여 각 구청장 책임하에 무허가 판자집에 대한 조사 및 철거 등을 추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서울시 주도로 판자집 철거 및 철거민에 대한 이주를 가열차게 추진할 무렵 이미 광주대단지로 이주한 800여 가구는 주택건리비나 일자리 대책 등 그 어떤 정부 정책의 수혜 바뀌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던져진 천막 하나로 온전히 겨울을 보내며 추위와 각종 질병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주하며 일자리조차 잃은 채 궁핍한 생활 끝에 생활고에 빠지게 되자 이주민들에게 할당된 20평 남짓한 땅조차 투기 세력들에게 헐값에 넘기며 광주대단지로 와서 건강과 터전 그리고 일자리까지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또 다시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영등포구 사당동에 있는 310원 용지 내에 거주 중인 2천여동 판자집을 철거한 후 철거민들은 광주대단지로 이주시키고 서울시내에 새로 세워지는 판자집에 대해서는 전기나 수도도 공급하지 않는 강경책을 내세우는 등 무허가 건물 정리계획 추진에만 몰두했으며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일방적인 도시정비계획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방강제적으로 광주대단지에 이주한 철거민들은 이주한 지 길게는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공공시설이나 일자리를 비롯해 서울을 오고 가는 교통편조차 여의치 않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금방 그어져 있는 황무지 위천막 아래서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그야말로 박정희 정권의 실효성 없는 막무가내식 정책에 제대로 뒤통수 맞은 현국이었습니다 이 무렵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산 1번지에 위치한 와우지구 시민아파트 한동이 완공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무너져버린 일명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로 경질당한 김현욱의 후임으로 서울시장에 임명된 양택식은 197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주택단지를 비롯해 급수시설의 취업 알선까지 이행하며 광주대단지를 위성도시로 개발할 것을 공약했고 상수도 시설을 착공하여 1970년 7월까지 단지 내에 공동수도 30개 마련 방안을 발표했으며 보세공장 5개를 유치하여 이주민 3천명분 일자리를 확보하고 가발 생산업체를 포함한 총 8개의 시립간해공업센터에 기공식과 더불어 상수도 통수식도 거행하는 등 광주대단지 내의 시설 개선과 이주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뒤늦게나마 부랴부랴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주 시기에 비해 이미 너무 늦었고 이주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거칠의 대책들마저도 언제든 백지화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이주민들 중 18%에 해당하는 1,500여 가구는 아직도 천막에서 생활 중이었으며 13%에 해당하는 1,200여 가구는 천막보다 못한 간이 숙소에서 살아가는 등 광주대단지 내 2,700여 가구 만여 명의 이주민들은 아직도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자집 철거비를 놓고 광공서끼리 줄다리기 하는 상황 속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천막에서 인질생활 중이었던 철거민 200여 명은 추위 속에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 와중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임시 천막 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철거민들을 상대로 광주대단지 입주증 발급을 놓고 뇌물까지 받으며 사기를 치다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으며 월동 대책을 합시고 고작 비닐 천막 300개를 확보했다는 무심함을 넘어서 비인간적인 서울시 행정으로 인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도 전인 1970년 12월 초 광주대단지 천막 속에서 추위에 떨던 3살짜리 꼬마아이가 동사당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당시 제1여당 신민당은 광주대단지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자 조사단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역부족이었고 1970년 초부터 불어닥친 강남 땅 투기 열풍은 어느덧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번져가며 서울시가 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한 광주대단지 토지 공매에도 투기 세력들이 몰리며 평당 최고 7만 9천 원까지 기록하는 등 이주민들은 추위 속에 동사까지 당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또 누군가는 땅 투기를 통해 불을 축적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광주대단지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서울시는 1971년 초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봉천동 일대 판자집 396채를 철거한 후 철거민들을 광주대단지로 이주시켰고 1972년에 계획된 광주대단지의 시 승격에 맞춰 1971년 한 해 동안 무려 19만 명을 이주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도 폭우로 인해 15채가 매몰되는 등 광주대단지의 실상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1971년 4월 제7대 대선과 5월 제8대 총선을 지음해서 폭발한 투기 열풍 속에 서울시는 광주대단지에 대한 비용 회수를 위해 용지 처분을 서두르며 7월 초에는 광주대단지 내 분양 중인 토지 전매 금지와 함께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토지 대금에 대한 상환을 일시할 것을 이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서울시는 이주민들에게 평당 2천원 수준으로 불화하려던 땅값이 투기 열풍과 맞물려 평당 8천원에서 최대 16,000원까지 대폭 뛰어오르자 기존에 공지했던 평당 2천원이 아닌 최소 4배에서 8배까지 급상승한 토지 대금을 심지어 일시에 상환하라는 통지와 함께 7월 말까지 한 달 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추신까지 덧붙이며 몰아붙이자 그동안 온갖 비인간적인 처우 속에서도 참고 인내했던 광주대단지 이주민들은 1971년 7월 19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지가격 인하와 토지 대금 분할 상환을 비롯해 각종 구호 대책들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거리 집회를 통해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이주민들 간에 단합된 의견임을 박정희 정권과 서울시를 비롯해 성남사무소에까지 확실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배려 광주대단지 입주증 위조 및 판매에 가담하는 등 광주대단지 이주민들의 간절했던 외침은 철저하게 묵살되었고 들판이나 언덕배기에 가구당 20평 남짓하게 금방 그어놓은 땅바닥 위에 천막 하나로 비가 오면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길에서 추위와 더위 그리고 각종 전염병과 질환의 고통을 겪으며 당초 약속한 대로 제대로 된 주택은커녕 수도시설이나 화장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해줄 공장이나 상가조차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황무지에 내버려진 채 서울을 오고 가는 버스조차 거의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정부를 믿고 인내하며 그렇게 사계절을 두 번 지나는 동안 쌓여온 불만들은 이주민들의 거리 집회와 진정서 제출 등에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되려 토지대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들을 독촉하는 통지서만 전달되자 어느덧 분노로 바뀌었고 광주대단지 이주민들의 대책위원회는 투쟁위원회로 변모했으며 마침내 1971년 8월 10일 이주민 수만 명이 참여한 걸기대회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는 배고파 못살겠다 토지 불화가격 내려달라 허울 좋은 선전 말고 실업군중 구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기도 성남출 장소를 중심으로 집결했고 당초 예정되어 있던 서울시장 양택식과 이주민들 간의 면담마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파행시키자 경로한 시위대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넘어 평소 분노의 대상이었던 성남출 장소와 관할 파출소 등 광주대단지 관련 관공서에 쳐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시설들을 부수고 불까지 지르는 과격한 행동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경찰 기동타격대를 투입하여 시위대들과 최루탄의 투석전까지 벌이는 등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까지 이르렀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박정희 대통령은 내무장관 오치성과 서울시장 양택식, 경기도지사 김태경 등 광주대단지 관련 책임자들에게 즉시 수습할 것을 명했으며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이주민들과의 대화마저 거부한 서울시장 양택식은 그제서야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랴부랴 이주민들이 구성한 투쟁위원회 간부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하며 황급하게 시위대를 진정시켰습니다. 시위를 시작한 지 6시간 정도 경과된 늦은 오후 모든 요구 조건이 수용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시위대는 즉시 해산했고 시위 관련자 총 22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폭력과 방화 및 공무집행방위 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송치되었으며 송치된 22명 중 대부분을 집행위에 처리하고 경찰차를 불태운 2명에 대해서만 징역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속칭 고시와의 사생아라 불렸던 광주대단지에서 시위대와 경찰 총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격렬했던 시위는 일부 반정부 세력들이 주도한 폭동이나 난동이 아닌 10여만 이주민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국민을 국민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분리수거하듯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정리하는 것에만 몰두했던 당시 박정희 정권의 야만적인 독재에 맞서 최소한의 인권, 최소한의 민권을 보장해달라고 소중한 삶을 내걸으며 부르짖었던 민권운동으로 기억해야 하며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에서 시작된 수만 명의 외침은 오늘날 1기 신도시 분당을 비롯해 판교 위례 등을 아우르는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도시 성남시의 탄생으로 거듭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